영등포구가 2022년 상반기 공로연수식을 개최했습니다. 공로연수식은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영등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습니다. 행사에는 최연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구 간부진과 공로연수 대상자인 좌우선 안전교통국장, 정병식 민원여권과장, 강찬식 위생과장, 최강진 민원처리팀장, 오숙희 가정관계팀장, 박도영 보건분소팀장과 가족 및 동료 공무원들이 함께했습니다. 최연일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능력으로 영등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날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.